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친구들이랑 하원수로길을 가려고 했는데요 제가 하원수로길을 못찾아가지고 엉뚱한 곳에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 다른 곳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기린사슴전망대 여기 전망 좋은 곳을 왔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 고고고 기린사슴전망대에 오시면 이렇게 만원경으로 해가지고 저 멀리 있는 곳을 볼 수가 있거든요 기린사슴전망대에서 이렇게 보시면 경치가 정말 좋거든요 오늘은 날씨가 또 따뜻해서 좋네요 기린사슴전망대 옆을 보시면은 이렇게 산책 비슷한 곳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긴 사람도 별로 없고 좋네요 뭔가 저만의 시간을 가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네요 가끔은 뭐 이런 시간도 필요하죠 저만의 시간 뭐 이런 시간을 고려해 주셨습니다 와우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기 정말 좋은 날씨네요 길이 두 군데가 있네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? 아래쪽 길로 가볼까요? 왼쪽 길을 오오오 네 여기 너무 좋다 여기 밤에 오면 정말 무섭겠네요 오늘 밤에 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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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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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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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래에서 돌면은 이렇게 위쪽 길로 오고 위쪽 길로 돌면은 이렇게 아래길 쪽으로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한바퀴 도는데 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. 자, 이제 축을 향해 나가 봅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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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바이바이.